방탄소년단 bts 멤버 제이홉이 전역했다. 지난 6월 전역한 마청진 이후 그룹에서 두 번째다. 군백기 동안진 홀로 고군분투해온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제이홉은 강원원주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 신고를 마치고 군인 신분에서 다시 방탄소년단 멤버로 돌아왔다.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한 제이홉은 조교로 복무를 해왔다. 위병소 밖으로 걸어나온 뒤 충성을 외치며 팬들에게 전역 신고를 한 제이홉은 1년 6개월 동안 느낀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장병분들이 노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게 잘 전역했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진입고 따발을 들고 마중 나와 제이홉의 전역을 축하했다. 제이홉은 성실한 군대 생활로도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발표 경연대회에서 K.K.팝을 세계로 이끈 선두주자 BTS 제이홉에서 대한민국의 군인 정호석 병장이 느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이란 주제로 발표해 최후 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날 별도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역 이른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다.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에 상가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린다고 사정 공지를 했다. 그럼에도 수많은 국내외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 부대 앞은 인산이네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십 명의 경찰이 현장을 지켰다. 현재 나머지 멤버 RM, RM, 슈가, 비, 지민, 정국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 내년 6월에 전역한다.